안녕하세요. 여행전문채널 여행사랑TV입니다. 오늘은 일본 대신 갈만한 가장 핫한 추천 관광지 3선 해외여행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보복성 경제 조치에 따른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가 관광업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초 일본산 물건을 사지 않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운동은 점차 범위가 넓어지면서 일본여행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이지만 반일 감정이 점차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일본으로 여행가기가 눈치가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행업계는 내국인의 해외여행 예약 부분에서 일본 노선의 예약이 감소했으며 이미 예약한 항공권을 취소하는 여행객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반일 감정의 확산으로 일본 여행이 꺼려지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휴가를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대안의 관광지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으로의 여행 대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해외 관광지는 어디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만 타이페이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대만에 타이페이가 첫 번째 대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타이페이는 한국에서부터 비행시간이 2시간 30분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비행하고 7월 중순을 기준으로 항공권의 가격이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 다녀오는 데에 부담이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문화가 융합된 도시인 타이페이는 애니메이션 샘과 치이로의 행방불명의 배경이 된 지우펀과 예류 지질공원, 백일 빌딩 등이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꼽히는 곳입니다. 주요 먹거리로는 산돼지로 만든 대만의 명물 소시지 산주로우 샹창, 돼지 피로 만든 떡으로 쫀득쫀득한 식감을 자랑하는 주시의 다오, 타이원 특산물인 굴로 만든 컵자이젠, 최근 한국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마라워도, 우리가 흔히 만두라고 부르는 샤오롱바오 등이 있습니다. 홍콩, 화려한 야경과 다양한 먹거리로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홍콩 역시 일본의 대체 관광지로서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홍콩은 과거 영국과 포르투갈의 집에 아래 있었지만 현재는 중국이 돌려받아 특별 행정구역으로 만든 곳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과 비슷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른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홍콩 역시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직항을 기준으로 인천에서 홍콩까지 비행하는 데에 3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며 김해국제공항이나 제주국제공항에서는 약 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홍콩에서 템플거리아 시장, 쇼핑몰, 하버시티, 스카이 테라스, 428전망대, 란키와이 폰거리, 심포니 오브 라이츠 등이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꼽히고 있으며 해당 지역 외에도 다양한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어 여행 내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홍콩은 경관과 쇼핑으로도 유명하지만 먹거리로도 유명한 나라입니다. 홍콩에 가게 되면 꼭 먹어봐야 할 먹힌 리스트에는 밀크티와 토스트, 완탕면, 딤섬, 육포, 에그타르트, 이신은 밀크컴퍼니, 제니쿠키, 계란와플 등이 있습니다. 베트남 단항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 게다가 저렴한 물가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한국인들의 발걸음이 늘고 있는 베트남도 일본 대체 여행지로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트남 단항은 가장 많은 여행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관광지인데 아름다운 해변에서 즐기는 레저스포츠와 여유로운 호캉스까지 모두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항은 베트남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혹지민, 하노이, 하이퐁, 건트에 이어 다섯 번째로 큰 도시로 한국에서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핫플레이스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열대 몬순의 기후를 나타내고 있으며 2월부터 8월까지는 건기로 8월부터 2월은 우기에 속합니다. 단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는 동양 최대 백사장으로 꼽히는 밀케비치 산 자체가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아름다운 경관을 뽐내는 오행산 영엄한 기운이 돌아 비밀의 서원이라고 불리는 링엄사 프랑스 등의 성으로 꾸며진 바나에 등이 있습니다. 단항의 수많은 명소만큼이나 빠지지 않는 것이 먹거리입니다. 단항은 앞서 설명했던 타입베이와 홍콩처럼 길거리 음식들이 맛있기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단항을 대표하는 음식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쌀국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즐겨 먹을 수 있는 쌀국수는 쌀이 많이 나오는 베트남의 전통 음식으로 현지 말로는 퍼라고 불리며 쌀국수의 도핑으로는 소고기, 닭고기, 완탕 등 다양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단항의 대표 음식 두 번째는 파인애플 볶안밥입니다. 과일과 밥을 볶아냈다는 사실에 먹기 주저하게 되지만 한 번 맛을 보면 잊을 수 없게 됩니다. 파인애플 볶음밥은 진짜 파인애플 속을 파내고 그 안에 볶음밥을 담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밥과 함께 파인애플을 긁어먹어보면 달콤함과 특유의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어 인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대표 먹거리는 반세오다. 반세오는 계란을 얇게 부치고 그 안에 고기와 새우, 숙주나물, 양파 등 다양한 재료를 넣은 베트남식 부침기로 라이퍼, 페이퍼에 싸서 소스에 찍어 먹는 음식입니다. 반세오를 주문하면 보통 너왕맘 소스와 땅콩 소스를 제공하는데 달달한 맛과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꼭 한 번 먹어봐야 할 음식 메뉴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